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.6%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89.5%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. 지난달 방한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4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, 일본, 미국, 대만,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방한객은 487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.9% 증가했습니다.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88.8% 수준입니다. 한편 지난달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2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% 증가했습니다.